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 어느 인구학자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에 공감이 안 되어서 얘기를 해보죠. 밀도가 높아질수록 인간은 출산을 기피한다. 음, 네. 그런 주장을 쭉 하는 걸 보면서 글쎄, 대한민국은 지금 가까운 시점에 저출산은 부동산 폭등이 이유가 맞는데 심지어 저런 인구학자조차도 쉬쉬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나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빙빙 돌리죠. 그 인구학자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수도권 서울의 저출산이 심각한 이유는 인구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럴듯하죠. 이런 얘기만 들으면 그럴듯해요. 근데 수치적으로 보면 수도권 서울보다 저출산이 더 심각한 건 지방 대도시예요. 지방 대도시나 지방, 뭐, 변두리나.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서 저출산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는 주장이 맞으려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출산율이 높아야죠. 근데 출산율이 지방도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전체적인 경향이라고 보면 돼요. 대한민국 안에서 수도권, 지방 상관없이 그냥 다만 거기에서 이제 지방의 어떤 특정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출산에 대한 현금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현금 지원하는 그 지역은 출산율이 증가하고 오히려 그 지역과 붙어있는 주변 지역에서 출산율이 더 빠르게 감소해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주변 도시, 다른 곳에서 출산할 때만 이쪽으로 와서 등록하고 출산하고 지원 받고 그러니까 현금 지원 받고 다시 떠나버리는 그 현상이 이제 지방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미 그 현금을 지원하는 그 정책을 쓴 지가 꽤 된 지역도 있는데 그 지역이 이미 몇 년 지나버리니까 거의 원래의 저출산 경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다른 지역들도 이제 좀 지방에 안 좋은 지역들은 돈을 뿌리기 시작했거든요. 어? 돈 뿌리니까 올라가네? 라고 하면서 다른 지자체도 그냥 똑같이 돈을 뿌려버리니까 이제는 비슷하게 돈을 뿌려버리니까 굳이 그 지역으로 갈 필요가 없으면서 그 지역의 출산율은 예전처럼 낮아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냥 조산모사 다래빠갖고 의미 없는 짓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태에서 그 인구학자가 수도권은 밀도가 높아지면서 저출산이다. 지방에 대해서 물으니까 지방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방도 저출산이 심각한데 지방은 심리적인 밀도가 낮아서 저출산이다. 어? 그러니까 수도권은 물리적인 직접적인 인구들이 많아서 밀도가 높아지고 그 물리적인 밀도가 높아서 저출산이 그러니까 자원이 100이라고 수도권의 자원이 100이라고 할 때 밀도가 높아지면 개개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 적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물리적인 이 밀도가 높아진 것으로 인해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의 어? 한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 저출산 그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대응하는 성격이죠. 자 이런 주장이고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낮지 않냐 왜 지방은 저출산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으로 많은 이들이 떠나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심리적으로 쫓긴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것이죠. 동년배나 나와 비슷한 이들이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떠나버리니까 혹은 타지로 떠나버리니까 거기에서 두려움 걱정 혹은 외로움 자 이런 것들 이런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밀도가 높아져서 저출산이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교수 쉽다. 그냥 막 말하면 되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의 가까운 시점에 저 변화를 보시면 단순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집값으로 인한 집값 폭동으로 인한 이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게 진실인데 왜 이 얘기를 안 할까요? 그들도 음 그 기득권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건지 보시면 대구의 그러니까 서울 대구 경북 거기에서 혼인권수 좋은 인류를 한번 봐보십시오.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출산해서 출산 자체를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출산 자체는 결과고 자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결국 결혼이 감소하는 것이죠. 실제 우리는 대구 경북 서울 그리고 서울의 각 지자체 나눠놓고 봐도 경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건 똑같고 심지어 여기에서 이제 음 혼인에 대한 건수 자체가 하락하는 정도로 보면 지방이 더 심해요. 다만 이제 경북이나 뭐 전북 전남 이런 지역에서 이제 좀 그 신부의 특징이 있죠. 상대적으로 좀 뭐 다문화의 과정이 많다든지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신부의 나이가 어리고 거기에서 뭐 둘째 셋째도 나올 수 있는 비율이 증가하는 자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혼인이 감소하는 경향은 사실 대한민국 전체에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어디 뭐 다른 그걸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혼인권수와 좋은 인률의 경향 그 다음 수도권의 경향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같은 지방 대도시나 지방의 중소도시의 경향을 봐도 큰 흐름이 있어요. 큰 흐름 결국 거기에서 저기 여러분들이 네 번째 표를 보시면 녹색의 저게 핵심이에요. 저게 이제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대구 지역의 저출산입니다. 대구 경북의 저게 대구 출생아 숫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기에서 보시면 딱 느끼죠. 전국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대구만 떼놓고 봐도 저기에서 봐요. 2008 2009 정도까지 최저점을 찍죠. 2009년에 1.03 그 다음에 2010 1.11 2011 2012 반등을 하고 실제 학계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출생아 숫자도 올라가죠. 19,000대 2만 대 2만 대 그리고 2012년에 최고 정점 2만 천까지 찍습니다. 학계 출산율과 출생아 숫자가 증가한다는 건 모두가 실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임 여성 대상이 주로 들어서 학계 출산율이 올라갈 경우에도 구조 자체가 부정적이면 출생아 숫자가 감소해야 돼요. 근데 저기에서 보시면 학계 출산율과 출생아 숫자가 그대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결혼 출산 증가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기 보시면 2012년까지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09 10 11 10이 증가하죠. 그러면 2009년에 임신은 2018 2008 2007 이에요. 자 그리고 은밀히 보면 2008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2008년에 뭐가 있었죠? 2007년부터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조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분위기가 바뀌고 그 다음 그러니까 2007년부터 어느 정도 조정 그 다음 200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완전 그 국가의 방향 자체가 바뀌면서 부동산 시장도 확실히 매수 매도가 완전 바뀌고 넘어가죠. 그리고 2009년 넘어가면서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저거밖에 없어요. 자 반대로 봐요. 다른 이유를 든다라고 하면 2007, 8, 9에 어떤 게 있었죠? 경제적으로는 안 좋았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크게 그걸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전세계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시기에 우리는 8년에서 9년까지 감소를 했지만 9, 10, 11, 12 계속 증가를 했어요. 4년 동안 이 얘기 자체가 지방의 저 대도시 조차에서도 그리고 저 숫자는 전국도 다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2012년이 2010년 이후에 최고점을 찍는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자 근데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단순히 그걸로 본다면 우리가 국제의 어떤 상황 자 이런 것들로 본다면 나빠야죠. 그러니까 나빠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 우리는 좋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때 변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2009, 10, 11, 12 그러면 2008년부터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2008, 9, 10, 11, 12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2016 정도부터 시작된 16, 17, 18, 19, 20까지의 이 빠른 하락은 무슨 변화가 있었냐. 우리가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이 큰 완전 정반대의 방향에 이게 먼미려가 아니잖아요. 15년 최근에 시점으로 본다면 15년 이내요. 15년 이내에 국가에서 큰 두 가지의 흐름이 발생을 했는데 이 흐름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단순하게 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다른 걸 들어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부동산을 제외하면 없어요. 오히려 저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긴장감이 있던 그 시기에 그 시기에도 증가했잖아요. 전세계가 난리인데 그때도 2010년 11년 넘어가는 그때도 우리는 계속 증가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증가했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상황으로 본다면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시위도 많이 있고 촛불 그것도 있고 광우병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국내 정치나 국내 상황이 안정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안정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훨씬 안정이 됐죠. 그때는 광우병 집회 난리 났잖아요.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인터넷으로 보면서 버스 흔들고 광화문에서 난리 치는 그런 것들 보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혼란스럽기에는 젊은이들이 진짜 큰일이 나는 거 아니냐 언론이 겁을 주고 그런 것들은 그때가 더 심했어요. 그런데도 왜 저때의 출산율이 올라갔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그때 남자 여자가 뭐가 어떻고 사회가 안전이 어떻고 뭐가 살만하고 이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보면 세상이 어떻든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피난 상황에서도 출생해요. 우리가 전쟁 당시 피난하고 있을 때 그때 출산한 그래서 그때 태어난 이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실제 대한민국의 출생 에서 보면 전쟁 중에 피난 중에도 출생한 이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 남자 여자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뭐 그게 가정의 형태가 지금처럼 안정됐던 그게 전쟁 중이던 어떻든 상관없이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그 행위는 인간 본능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걸 막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게 막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굉장히 영향을 뭔가가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왜 글로벌 금융위기 상태였던 저 208,9,10,11,12 그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012,13,14,15 정도까지의 1.22 그 다음에 1.13,1.17 다시 1.22 대구 지역에서 저 정도의 출산율은 저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과학자가 얘기하는 혹은 전세계적으로 얘기하는 밀도가 높아지면 가질 수 있는 것들에서 재화에서 개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번식 동물원 번식 이러라고 인간은 결혼하고 출산하는 그 경향이 적어진다 적어진다 라는 것이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선진국의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 때 일반적으로 저출산이 발생하는 건 정상이에요. 다만 거기에서 밀도가 높고 어떤 특성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출산이 발생하는 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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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밀도가 높고 그 상황에서 그래도 국가의 구조가 정상적일 때 남자 여자 젊은 애들이 결혼하고 사랑하고 아이를 가지는 비율이 바로 저 2012 13 14 15 정도의 1.2 1.13 1.17 1.22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게 지극히 정상적인 선진국에서의 저출산 그리고 거기에서 한국의 특성이 반영된 정상적인 국가 구조에서의 저출산의 상황이에요. 젊은이들이 물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틀에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아이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구조에 장애가 없는 상태 혹은 덜한 상태 혹은 지극히 정상적인 평범한 대한민국의 구조 그 구조 안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정도가 1.1 1.2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 대한민국에서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장벽인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됐던 2010 11 12 13 14 15까지도 대구 지역에서 저렇게 저렇게 1.2 때까지 1.1 때까지 학계 출산율이 유지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진실을 다 알아요. 근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단계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연애에서 결혼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연애에서 결혼으로 진행을 전통적인 기존에 우리가 쭉 살아왔던 그 패턴에서 진행이 안 되죠. 진행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남자는 더더욱 단계에 폭등해버린 그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혹은 결혼 상대자로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폭등한 상태에서 더더욱 남자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죠. 자 이건 여자가 된장이고 여자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대한민국 구조에서 남자가 집을 해오고 여자가 이런 구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의 이 단계에 벌어진 이 상황은 국가의 지도자가 정책을 잘못해서 국가의 구조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거예요. 정책을 정책을 오히려 대대적으로 공급을 하고 문재인 이가 대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시키고 그 다음 박원순 시장에게도 당시에 얘기하면서 도시만 에서도 대대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국민들이 적어도 주거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게 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짜야지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대통령인데 정반대의 정책으로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단계에 미친 듯한 부동산 상승이 발생했죠. 심지어 그 진행되는 상황 이제는 완전 틀렸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2년 3년 차에서도 그걸 그대로 밀고 붙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연애하고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출산 이 단계에서 결혼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이제는 예전보다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 허들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게 젊은 애들이 욕심이 커서 너무 안정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원래 대한민국 구조가 그렇게 왔어요. 야 원래 없이 시작하는 거야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1990년대 80년대도 결혼하는 이들의 30% 정도는 내 집 자가주택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한 50-60% 전세로 시작을 했어요. 즉 목돈 어느 정도 가지고 그런데 주거 환경 자체가 달랐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주거 환경 아니죠. 그런데 대한민국을 100으로 놓고 볼 때 주거 환경 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지금 기성세대에서 잔소리하는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우리 때는 지하방에서 시작하고 우리 때는 어 없이 시작했어. 허름한 그런 집에서 시작을 했어. 어디 욕심내서 아파트에서 살려고 하냐. 그러면 19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아파트의 비율과 지하 혹은 원룸이나 단칸빵이나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였어요. 자 반대로 지금 아파트의 비율과 지하 원룸 단칸빵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그 비율로 보면 지금 아파트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지금 괜찮은 곳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거의 비율에서 100으로 놓고 볼 때 그 변화가 그냥 지극히 정상적으로 변한 거예요. 옛날에 단칸빵에서 지하빵에서 시작했던 그들이 지금에 비교해서 와 대단하다 와 어떻게든 시작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주택 비율로 본다면 그 정도가 지극히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패턴에서 그대로 그냥 온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지금은 옛날 같은 그런 지하빵이 많이 있나요? 단칸빵이 많이 있나요? 그냥 구조가 비율이 변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비율에서 변한 비율에서 변두리의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단칸빵이나 지하빵의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비율 정도로 보면 사실 변한 게 아니에요. 다만 잔소리하는 이들은 야 어디 시작을 아파트로 시작해? 그러면 이미 주택 주거 형태에서 한 절반 가까이가 아파트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도 없는 그 지하빵을 찾아서 지하빵에서 결혼을 시작을 할까요? 그렇게 구조를 둔다면 그게 기성세대나 대통령이 더 어 네 요구는 하지 말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패턴에서 기존에 오던 그 어느 정도가 있는데 그걸 지금 못하게 됐어요. 현 정부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를 물어보죠. 이건 누구나 확신할 수 있어요. 1년, 2년 내로 집값을 박근혜 정부 후반까지 되돌리면 결혼이 증가할까요? 아니면 횡보할까요? 아니면 감사할까요? 증가하겠죠. 출산이 증가할까요? 횡보할까요? 감사할까요? 증가하겠죠. 우린 이제 이유를 알아요. 집값을 정상화 뭐 정상화라는 단어가 좀 싫은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집값을 낮추는 정책으로 실제 집값을 낮추면 박근혜 정부 후반 문재인 정부 초반 정도까지 낮추면 분명히 더 많은 이들이 결혼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출산을 하기 때문에 학계 출산율은 올라가요. 출생한 숫자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요? 예전과 다르게 국가 지도자의 책임감이 없고 정치인들이 책임감이 없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을 걱정해주지 않는 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총리 이런 인간 이런 인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혹은 나에게 표를 주는 이들 에게 더 입맛을 맞추기 때문에 사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인 결혼하고 출산이 나오도록 국가의 방향을 바로잡지 않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이걸 굳이 바로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하고 쉬쉬하고 별 얘기 없는 거예요. 우리 같은 개개인들은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미래를 계속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자 이런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은 어차피 걔들은 표 받으면 되잖아. 표 받고 권력 가지는 게 그들이 목적이지 그들이 뭐 내가 정치인이 안 되고 내가 당선이 안 되고 내가 선거에서 불리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처럼 아 나는 이제 총리를 그만둬야 되겠다 다음에게 또 이제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만두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없죠. 우리가 일본의 내각제로 보면서 굉장히 저게 우리 입장에서는 저걸 한심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가 찬찬히 뜯어보면 아 저 일본의 내각제나 혹은 일본의 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저 시스템이 정말 부럽다. 네 우리가 요즘 많이 빠져있는 게 김종필입니다. 김종필이 그것도 왜 그렇게 일본의 내각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 내각제로 조작하는 이들이 거의 없죠. 그런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가 내각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앞에 있던 이들이 김종필이었고 김종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내각제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 굉장히 중요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계속 내각제에 대한 주장을 하고 그걸 밀어붙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거기에서 DJP 연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내각제 쪽으로 진행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총리라는 형태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DJP 연합 때 총리였던 김종필의 역할 정도가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다만 거기에서 김재중과 김종필이 털어지면서 총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에서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이 전환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김대중에서 노무현으로 넘어가던 그 시점이 왜냐하면 그때가 내각제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불붙었을 때고 근데 노무현과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가 대한민국의 좌파 우파 지지자들에게는 너무나 강렬했어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진보에게 너무나 강렬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또 우파에게는 굉장히 강렬했던 대통령이죠. 그래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그 감정적인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사실은 이게 뭐 업적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감정이 너무나 강렬하고 그것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좌파에서는 이제 도저히 내각제 그러니까 권력을 함께 나누는 안정을 출구하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아예 사라지게 만들었고 그 다음 너무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기에서도 지지하면서 국가가 그리고 경제에 대한 사회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던 우파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던 그 관점에서 와 그래도 이렇게 지켜내고 버티는구나 사대강의 장점이나 사대강의 긍정적인 혹은 미국과의 한미 FTA 혹은 그 외에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국가 내부에서는 아무런 그냥 고요한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던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강렬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완전 국민들 전체가 내각제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되어버린 너무 강렬한 대통령들을 각각 쪽에서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때 대한민국은 내각제로 가는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본의 민주당이 권력을 잡고 내걸었던 정책들이 있죠 참 웃깁니다 뭐 아동수당 그 다음 유료세 등 세금 폐지 그 다음 의료양료개여 고속도로 무료 그 다음 농가소득보상 그 다음 고용보험 그 다음 교육부상 연금제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 대표적으로 민주당이 권력을 잡고 퍼플리즘 정책을 엄청나게 내놨죠 근데 그때 일본 국민들과 일본이 느낀 공포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일본의 지속 가능성이에요 일본이 왜 내각제를 가지고 있을까 일본 국민들이 왜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을까 왜 일본은 저렇게 변화를 거부할까 일본도 변화를 많이 도전을 하고 실제 변화가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사회의 구조 틀이 바뀔 수 있는 것들에서 굉장히 조심조심 하고 있죠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IT에 대한 뭐 대대적인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시기에 김대중 정부 때 대대적으로 뭐 인터넷이나 IT에 대한 것들을 변화하려고 했지만 그 시기에 엇비슷하게 조금 시간차를 두고 일본도 하려고 했지만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실패했다라고 보지만 일본이 생각했던 건 그거인 것 같아요 어 요건 다음 영상에서 원래 할게요 결국 국가의 수축과 팽창 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단순히 국가를 하나의 국가의 형태 자 과거부터 우리는 현재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현재에서 미래도 과거에서 현재까지 온 것처럼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버블이 무너지면서 90년대 2000년을 지나가면서 일본은 이제 국가는 그때까지 일본은 팽창했죠 뭐 190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을 치고받고 싸울 정도의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팽창을 했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팽창을 했던 건 1990년대 후반까지 경제적으로 팽창을 했었고 인구적으로도 팽창을 하고 자 일본은 극단적인 팽창 사회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이제 90년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대전환이 됩니다 아마 일본은 그걸 스스로 분석을 하고 미래를 전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팽창 국가가 아니라 수축 국가로 들어간다 그 수축 국가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일본은 지금 같은 정치의 안정화 큰 변화보다는 지속 가능한 그리고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고 미래를 맞이하는 그 구조로 가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구조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이 변화가 없다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라고 보지만 일본은 변화를 최대한 지연시키고 변화를 늦춰야지만 우리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국가는 팽창이 아니거든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인구적으로 모두 이제 팽창을 경험했고 이제는 수축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왔던 그 팽창의 형태를 취하면 국가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수축의 국가로 전환시킨 거죠 대한민국이 제 생각에는 그 대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팽창의 국가에서 이제는 우리는 수축의 국가로 가고 있어요 아직 경제는 버티고 있지만 경제의 상당수의 영역은 중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중국과 우리의 교역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건 산업에서 꼭 필요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이 없으면 안 되고 중국도 우리가 없으면 중국이 우리가 없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린 중국이 없으면 안 되는 정도까지 종속적인 단계까지 경제는 넘어갔어요 아마 멀지 않은 시점에 제가 예상하나 하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달고 대한민국에서 팔아지는 핸드폰 자체가 굉장히 소수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갈라파고스처럼 만들어서 대한민국만에게 팔아잇기는 더러운 짓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런 폰들은 베트남이나 그리고 많은 어떤 아예 그냥 스마트폰에 로고만 달고 우리의 브랜드를 달고 하지만 OEM도 아닌 ODM으로 그냥 중국으로 넘겨버리는 형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것들은 중국으로 사실상 경제가 종속이 된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우리는 수축을 맞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같은 인구 구조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군 병력 유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치는 아직 대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여자 징병까지 할지 아니면 모병제로 전환을 할지 아니면 부사관을 대대로 늘릴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직 국가라는 정치인이라는 것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먼 미래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줘도 될까 말까 한데 오히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어떻게 미래가 밝힐까 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입 닫고 모른 척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고 있죠 군사적으로 우리는 미리 수축을 대응해야 되는데 아직도 국가는 어떻게 미래에 수축된 군대를 끌고 갈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상당수가 수축되고 중국이 종속됐고 그러니까 한국을 100으로 보면 안 되고 한국 한국 경제적 우리가 수출하는 것들에서는 이게 팽창하고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상하잖아 팽창하고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들은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국내 내수시장에서의 근로나 고용에 대한 것들은 점점 부정적이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렇지 결국 대한민국에서 수출의 상당수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는 경제 구조에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생산이나 밑바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로 잡히는 건 한국이지만 그 수출로 수출이 팽창하고 있는 상당수의 혜택은 이득은 중국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혹은 베트남이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좋아 라고 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좋아 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근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자체는 이미 수축이 되고 있어요 군사죠 경대적으로 우리는 수축이 되고 있는데도 답이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구의 수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의 이 수축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 두 번째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인구 수축을 대비할지 대응할지에 대한 방향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구조가 거의 마지막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느끼는 게 이 지점이에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면 결국 일본이 왜 저렇게 변화를 거부하고 소극적이고 예전 것들을 그대로 지키면서도 최대한 끌고 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일본은 이미 90년대에 가장 번성했던 모든 것들의 정점을 찍었어요 인구 구조 경제 군사 모든 것들에서 이미 2000년 되기 전에 90년대에 최고 정점을 다 찍고 지나갔거나 찍은 그 시점에서 이제는 미래는 지금처럼 계속 팽창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일본 정치나 일본 국가 입장에서 이제는 수축 국가 그런데 그 수축 국가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시간을 지연시켜 버리는 왜? 최대한 일단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이 구조가 안정적으로 가면서도 다른 나라들이 먼저 지나갈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지연시키는 쪽으로 혹은 스스로 최대한 변화를 덜 만들어내야지만 미래를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인구 구조상으로 본다면 이걸 지연시켜 놓고 지금의 구조가 유지되도록 해야지만 노인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시고 인구 구조상으로 조금 안정되었을 때 젊은이들이 다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최대한 덜 줄어드는 쪽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변화를 거부하거나 맞아요 변화를 거부해요 변화에 소극적이거나 맞아요 변화에 소극적이에요 왜 소극적이고 왜 변화를 거부할까 국가의 구조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국가가 수축국가로 가고 있고 그 수축국가를 대비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죠 우리는 근데 군사적으로 군사 경제 인구적으로 수축국가로 지금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팽창국가에요 경제가 성장하고 군사적 인구적 우리는 아직도 팽창국가를 바라보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혼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 우리는 일본처럼 내각제 안정적인 구조를 짜는 형태도 아니에요 일본이 일본 사회가 야씨 계속 우리가 이렇게 수축해 계속 이렇게 우리가 변화 없어 야 그럼 민주당 한번 줘보자 라고 했다가 일본 국가가 깜짝 놀라버렸죠 대대적인 포플리즘 정책인데 그 포플리즘 정책에서 그러면 돈은 어디서 마련하죠 예산은 어디서 이거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없는 그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낀 일본 국민과 일본의 정치 일본의 국가에서 사실상 일본의 민주당을 버린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일본의 구조에 대한 소중함을 더 느낀 일본은 다시 소극적인 변화를 거부하고 소극적인 최대한 안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국가가 다시 방향이 잡혔죠 그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소축해서 가는 국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나갈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은 일본 안에서는 이게 소축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서 뭐 뭐 이를테면 관광이라든지 자 그런 쪽에 돈을 뿌려서 외부에서 돈이 더 적극적으로 예전보다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 다음 외국으로 나가 있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리쇼어링하는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면서 2012년 13 14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관광업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그 다음 일본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팽창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볼 때는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일본 국가는 수축 국가 를 인정을 하고 자 그 상태에서 변화를 최대한 적게 하면서 구조가 안정적으로 계속 최대한 지속 가능한 쪽으로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수축한다 오케이 인정 근데 우리가 외부에서 다시 이걸 팽창 조금이라도 팽창하거나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자 라는 방향으로 잡으니까 일본의 구조는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중국 한국 대만 등을 비롯한 동남아의 관광객이 일본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돈을 쓰게 하면서 거기에서 지방을 조금이라도 팽창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그 다음 외국으로 떠난 기업들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산업이 증가하는 쪽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쓰고 자 이런 식으로 일본은 안정화의 플러스에서 외부의 플러스를 더해서 약간이나마 수축을 덜 덜 빠르게 하는 쪽으로 잡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게 있죠 우리는 좌파 우파 지지자들의 그것들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내각제는 사실상 소멸됐을 거예요 계속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죠 근데 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에서 정치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 편이 당선되면 되고 우리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되죠 이미 우리는 몰락의 방향으로 갔어요 왜 누가 누가 덮어주냐 의 것들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덮어줄 거냐 내가 덮어줄 거냐 자 이런 것들이 선거 공약의 핵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뇌가 쩔어버렸죠 덮어주는 새끼를 찍는 우리 지역에 더 주는 것들 나에게 더 주는 것들 직접적으로 근데 그게 과거라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업을 통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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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낙소가 그거 없어 나에게 직접 돈을 꽂아줘 자 이런 쪽에 완전 내가 쩔어버렸어요 쩔어버리고 이제는 선거에서 더 주는 새끼를 찍는 쪽으로 우리는 노력하고 있어요 당연히 정치인들은 국민 개돼지 새끼들에게 딱 맞춰서 더 주는 쪽으로 누가 누가 더 주냐 라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죠 자 우리 국가의 미래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조심조심 하기는 커녕 지금 상황에서 그냥 서로 뽑아먹자 이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 구조의 변화 불안정의 구조에서 오케이 그러면 내 지지자는 지키자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 한 40 50대들은 지까진 이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거기에서 굉장히 강력한 노조까지 있으니까 미래가 걱정 없죠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문제는 그걸 너무나 그렇게 고착화시키고 자기 지지 세력들에게 모든 권력 불을 넘겨주니까 어떻게 되죠 나머지들이 수축이 되는 거죠 더 빠르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체가 수축되는 구조를 짜면서 전체가 같이 그 수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갔다면 우리는 아직도 지금 40대 50대 집 있고 정규직의 대기업에 일을 하는 혹은 노조가 있는 그런 기업에 일을 하는 이들은 팽창기 팽창기 맞죠 맞잖아요 지금 40대나 50대나 안정적인 일자리나 집을 가진 이들은 자산이나 부에서 보면 팽창기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수축기를 모두가 수축기를 마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인 지지세력에게는 팽창하는 구조를 정치적인 법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줘버리고 있어요 그게 40대 50대 60대 초반까지 좌파 지지세력들 집을 가진 이들 그리고 20대 30대 여성들이죠 그들에게 몰빵쳐버리니까 그들은 팽창을 하고 있죠 40대 50대들 팽창하고 부가 팽창하고 미래 뭐 주거안정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팽창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대 30대 여자들에게는 자 이게 지지기반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활당 여성을 위한 우대 자 그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팽창시켜주는 이것들이 반대로 어떤 현상이 있죠 우리는 수축기로 전체가 수축기로 가야 돼 근데 지지세력에게 팽창시켜 버리니까 그 나머지에서 극단적인 수축이 발생해 버리고 있어요 노인들의 극단적인 가난함 혹은 남자 20대 30대 남자들이 주류 제도권으로 절대 넘어오지 못하는 극단적인 가난함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죠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극단적인 저출산이 발생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 감소 자 이렇게 우리가 이것까지는 단순한 게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를 하더라도 여기서 더 많은 왜 국가구조가 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본은 발생하지 않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일본은 모두가 수축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일본 같은 내각제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거에서 표를 따와야 돼요 선거에서 표를 따오기 위해서 이미 국민들은 포퓰리즘을 많이 하는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찍기 시작했고 서로 정치인들은 표 따먹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 따먹기를 하면서 핑퐁게임을 하니까 자기 지지기반이 중요해지죠 자기 지지기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써버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 지지기반은 팽창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팽창의 반대편에는 더 극단적인 수축이 발생하겠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20대 30대 여자들의 지지기반이 누구죠 좌파죠 그럼 좌파는 20대 30대 여자들을 지지기반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 그들 위한 목소리를 내죠 그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압축이 되는 수축이 되는 20대 30대 남성들이 있죠 맞죠 취업해서 제대로 못하고 직장 안정성이 떨어지고 근로 직업 그 다음 그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되죠 당연히 집도 못 가지죠 왜 집은 40대 50대 기득권 그들에게 이미 자가주택을 가진 완벽한 지지기반인 그들에게 집을 몰아준 상태에서 그걸 폭등시켜줘야지만 그들의 자산이 팽창하고 그들이 계속 지금은 살기 좋아 지금은 좋은 나라야 지금은 대한민국 최고의 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부동산 폭동으로 인해서 그 반대편에 이제 사회로 나와서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고 해야 되는 20대 30대 남성들은 직장 안정성도 떨어지는데 직업적인 불투명은 너무 심한 상태에서 그로 인해서 집도 가지지 못하죠 근데 그 집값조차 정상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단기에 팽창을 해버렸죠 왜 40대 50대 유주특자의 지지기반들에게 자산 팽창을 줘야 되니까 근데 그 반대편에서 20대 30대들은 그 팽창한 집을 따라가지도 못하죠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20대 30대 남자들의 가치는 떨어지죠 대한민국의 결혼시장에서 집을 마련해야 되는 20대 30대 남자들은 집을 마련하지 못하죠 마련하지 못하는 이 남자들은 20대 30대 여성들에게는 한심해 보이죠 자기들은 이제 직장 안정성 활당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눈이 높아진 그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왜 그들은 팽창시켜줬으니까 누가 바로 진보좌파들이 팽창시켜준 그들에게 그들의 시선에 오히려 반대로 극단적으로 수축되어버린 20대 30대 남자들은 좆밥 쓰레기 찌끄레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좆밥 찌끄레기 같이 보이죠 그들이 결혼 상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혼 상대로 눈에 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시장에서 왜 결혼을 못하냐 라는 것에 대한 조사들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결론은 돈 집이에요 남자들은 내가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금전적으로 자산적으로 돈으로 그래서 내가 아직 준비가 안됐다 라는 것이 보통 결혼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이유고 여자들은 결혼할 만한 상대로 못 찾고 있다 근데 결혼할 만한 상대로 못 찾고 있다는 그 얘기가 뭐죠 내가 원하는 돈 직업 집을 가지지 못한 남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없는 남자들은 대한민국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남자 자체는 수두룩해요 근데 여자들이 얘기하는 내가 원하는 남자는 못 찾고 있다